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한 이후에 초반에는 정치 테러가 있어서는 안 된다의 용산, 여야 다 한 목소리를 내다가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정치권에서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고요 당적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고 또 의료계에서는 헬기 이송을 둘러싼 문제로 고발한다, 새치기를 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좀 복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고 좀 일주일 후의 상황, 총평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평가하기에도 좀 복잡해요 사실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정치 테러인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 일단은 정보에 혼선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건의 전무가 밝혀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거 정말 칼 맞아? 이렇게 의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그런 거를 처벌해야 된다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거를 이후에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막 유튜브에 뭔가 냄새를 풍기면서 썸네일로 만들어가지고 조회수 잘 나오거든 그런 거는 조금 자제를 시켜야 되고 조금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약간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은 들어요 초반에 나온 어떤 의혹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부산대에서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한 거 정확하게는 의전이죠 전원 조치라고 전원 조치 전원 조치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국민의힘의 부산 지역의 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당의 어떤 내로남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방의대를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부산대 의대를 못 믿어서 이렇게 옮긴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두 가지 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사실 이런 톤으로 얘기했어요 모시중한디 약간 서울대 부산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서울대하고 논쟁도 벌이고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큰 틀에서 사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문제냐 라고 했더니 비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이게 민감한 문제죠 사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게 악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또 민감하신 분들은 있으니까 근데 제 소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비판이 받을 부분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은 이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 테러고 이 정치 테러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어쨌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명 편드는 거냐 그런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재명 이거 말고도 깔고 많아 지금 이거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 저는 칼럼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목이 정용관 논설실장 칼럼이에요 이재명 피습 늘 지나치면 역풍을 부른다 이런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비판하지 마라 동아일보에서 논설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비판받을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은 정치 테러에 주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고 제가 딱 이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너무 이제 과하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피해자인데 그것도 비판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수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되게 달라지고 민감해졌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때 남북 단위팀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선수들을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던 선수들이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공정 이슈로 확 불러일으켰잖아요 사실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정치권에 아무도 안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지방 의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그러니까 인지상정 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가족이 나는 서울대병원이 좋을 것 같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지금 민감하게 이런 문제를 촉발을 했는지를 민주당과 정치권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정무적 감각을 좀 키울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헬기 이송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송이 마닿는 거냐 전원 조치를 하는 게 의료적인 관점에서 또 이제 말하자면 지역의료나 공공의료를 주장해온 민주당의 정치적인 스탠스에서 그게 적절한 행위였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의료계에서는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런 주장도 하면서 고소고발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요 오락부장은 한겨레의 오락부장 어떻게 봅니까 저는 부산에 남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제일 좋았겠지 그러면 말이 안 나왔겠지 아무도 뭐라고 못했겠죠 저는 헬기 장면이 생중계될 때 이미 좀 싸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들이 이송을 한 것이 뒷말을 낳게 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걸 되게 한 거냐 그리고 어떤 불법의 문제냐 또 특혜의 문제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의료 전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적인 어떤 그런 법령이나 이런 거에 통달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언론 보도를 보고 추론해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언론을 보도를 보니까 이분들 사진이 와 있고 이래가지고 주의봉이 있습니다 주의봉 이분들의 사진이 있고 이래서 이분들을 이제 뭐 사진이 있고 이런데 훌륭하신 분들인데 아주 뭐 이분은 아니고 그 부산대가 있는 거잖아요 부산대 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대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송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여기서 일단은 응급처치를 받은 거예요 응급처치를 일단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응급처치를 받고 뭘 해야 되냐면 수술을 해야 돼요 응급처치는 빨리 이거를 큰일 안 나게 해온 거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거고 이 칼이 들어와서 내경 정맥에 둘레 한 60% 정도를 손상시킨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혈관을 재건하고 어쩌고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받는 것 자체는 1분 인출을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송을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어쩌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가족이 부산대병원에다가 이송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송을 요구를 했고 부산대병원 입장에서는 이 수술이 급하지 않다 지금 이송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다가 연락을 해보니까 이 병원에 있는 사람도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집도의가 부산대병원 출신이래요 그래서 이 환자가 이송을 원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송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환자 가족이 원하니 그렇죠 그래서 이송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송 과정 자체는 환자가 원했다는 점에서는 이 절차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송을 할 때 왜 헬기를 썼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왜 헬기냐 왜 근데 헬기는 헬기 이게 뭐야 그걸로 안 지워집니다 작은 것을 드셔야 됩니다 헬기는 헬기는 누구 겁니까 헬기는 누구 거예요 헬기는 누구 거죠 조금 한 발만 뒤로 물러나달랍니다 헬기는 누구 거예요 헬기는 소방 거예요 소방 그렇죠 헬기는 소방이 움직이는 거니까 누군가는 여기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헬기를 동원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가족이 했느냐 부산대병원이 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이 한 거예요 그리고 소방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산대병원이 요구를 하는데 이 이송 기준이 맞는가 왜냐하면 소방도 헬기를 막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이 있어요 쭉 규정들이 쭉 있는데 이 규정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어쨌든 이 규정을 쭉 검토한 결과 헬기로 이송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서울대병원 이 인근까지 헬기로 이송을 한 거예요 근데 부산대병원에서 이 요구를 헬기로 이송을 해야겠다라고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헬기로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요청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소방의 헬기를 한번 알아봐달라고 해서 그래서 소방에다 연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요청한 거는 의료진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검토한 거는 소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안 되는 일을 되게 한 건 아니에요 가능한 일을 한 거예요 가능한 일을 한 거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논란이 불거지는 게 크게 나누면 하나는 뭐냐면 헬기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했냐라는 거에 대해서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런데 그것도 의료계에서 하는 지적은 뭐냐면 첫 번째로 헬기로 이송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견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방의 헬기 이송 기준에 보면 관통사항이 있을 경우에 헬기로 이송 가능하다는 대목이 있어요 이 규정을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조금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규정 막 규정이 있고 그 외에 의료진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진이 판단한 경우 그 외의 경우로 봐서 헬기로 이송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 외의 경우라는 거는 근데 이른바 이제 이 앞에 규정들이 포괄하지 못한 것들 혹시 그 외의 것들이 비슷한 게 있으면 하라는 취지지 이 앞에 여러 가지 경우와 완전 다른 건데 여기에 넣는 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있어서 이것도 애매하다 의료진의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고 이걸 아예 무시하는 의료계의 일부의 목소리도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위법이고 특혜다 무산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원칙이다 무조건 여기서 수술 받고 갔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실관계 있지 않습니까 고거함으로는 조금 안 맞다 그런 견해까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별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쏟아지는 의료계의 비난의 상당 부분은 뭐가 있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있잖아요 지역의 공공의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의사제라는 걸 둬가지고 거기에다 의사들이 예를 들면 의무 복무하는 것처럼 거기서 일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렇게 지역의료 강화를 주장해놓고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어떤 위해를 당하니까 사고가 나니까 그렇죠 또 서울에 있는 빅5로 가버리는 게 결국은 뭐 이게 어떤 자식이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어떤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결이 하나가 또 있어요 이율베반 내로 한 번 아니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쾌유가 된 다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난 다음에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런 건 있죠 그것도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지 결과론적인 얘기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칼을 맞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막 이게 지나고 나서 그게 사실 지금 그렇게까지 생명의 지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 이재명 대표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걸까 민주당이니까 우리는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표의 가족이니까 부산대 병원에서 치료를 무조건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결기를 가지고 했다 저는 그러면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자고 했다는 것이 건반으로 이렇게 광범위한 의료계의 어떤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좀 과도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동아일보라는 신문을 보니까 논설실장입니까 그런 얘기 썼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짚어볼 만한 문제다 의료계나 이런 데서 과연 어디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짚어볼 문제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총선 쟁점으로 삼는다든지 정쟁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짚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짚어볼 쟁점들이 있지만 물을 가져가십시오 어쨌든 유재명 대표 피습 이후에 야권에서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던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이제 당장 못 움직이는 상황이 됐는데 이낙연 대표는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났고 이번 주 후반에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언론들이 그걸 신당 창당을 그때 밝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워딩은 어떻게 보세요? 용서를 구하겠다라는 워딩 용서를 구해야겠죠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민주당의 당원들한테도 구해야 될 것이고 누구한테 구하는 것 같아요? 신당 창당을 하는데 왜 용서를 구한다고 합니까? 오락부장한테 구하는 것 같아요? 당을 탈당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당을 탈당을 하는 건데 어쨌든 자기를 오랫동안 어쨌든 지지해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지지해준 사람들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지지해준 사람들이 당연히 국회의원도 있고 당원들도 있겠지만 당원이 아니면서도 민주당에서 이낙연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그 지역의 지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그리고 어쨌든 대권주자를 꿈꾼 사람 아닙니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도의를 다 하겠다 이런 메시지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좀 살라미 전술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한 번 해도 되거든요 용서도 빌고 신당 창당 선언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뭐 하루는 뭘 한 번 하고 하루는 또 사과 한 번 하고 하루는 또 신당 창당 선언 한 번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좀 이슈화를 좀 더 많이 시키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여론을 어쨌든 붙잡고 갈려는 전략도 있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럼 김민하 평론가가 보시기에 객관적으로 이낙연 신당의 파괴력 파급력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락부장 얼마나 될 거라고 보세요?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야죠 여기 진실의 방 진실의 방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크지 않다 기대해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는 호남 지역인데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과거같이 예를 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뜰 때처럼 그 정치적 맥락이 형성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치적 맥락은 뭐였냐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뜰 때 정치적 맥락은 뭐였냐면 그때는 국정농단 이런 거 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때의 절망감을 알 텐데 민주당이 문재인 대표로 그때 세정치 민주당 문재인 대표로 대선을 못 밀 것 같은데 이 대선 후보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안철수를 좀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가지고 호남에서 국민의당을 쭉 밀어주고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이 지금의 안철수 의원이 그 당시에 야당의 대권 주자로 확 이제 크고 그런 호남이 키워줘가지고 대권 주자를 바꿔보자 이런 게 작동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 맥락이 형성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총선에서 뭔가 불안한 게 있고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대선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호남 지역에서 바꿔봐 아예 간판을 바꿔봐 이런 맥락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간판을 이낙연으로 바꿔봐 이렇게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안 된다 지금 말씀하신 맥락을 놓고 보면 이른바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연대 금태섭 신당과의 합당 뭐 이런 연대 뭐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삼지대 빅센트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낙연 대표에게는 굉장히 좀 말하자면 충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분석대로 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낙연 이준석 여기가 이제 보면 이 두 사람이 각각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낙연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에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이 지금 호남에서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성광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이 만약에 합쳤다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가정을 놓고 보면 제3지대라는 게 파괴력을 갖게 돼서 하나의 큰 제3지대가 형성이 되면 양당에 만족하지 못한 시민들이 뭔가 이것을 지지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 들고 제가 그거 한번 가운데서 우리 오락부장이 또 좋아하는 거 뭡니까? 가운데서 흥정 붙이는 거죠? 중재 흥정 붙여가지고 어? 이거 딜 만들어 거래 만들어가지고 뭔가 성사시키는 거 그런 거 엄청 좋아하죠? 딜을 만들어 보겠소? 하는 게 지금 금태에서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플러스 김종인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여기는 약간 여기하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이낙연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각각 놓고 보면 다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이게 각각의 지금 맨날 하는 말씀이지만 이낙연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이낙연 신당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뭐 제3지대를 향한 어떤 그런 맥락이 어? 인식이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민주당이라는 큰 바운더리 내에서 이재명한테 밀린 사람들이다 밀려나는 사람들이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준석 마찬가지로 보수라는 큰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윤석열한테 밀려나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제3지대라는 큰 어떤 맥락이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밀려난 사람들하고 민주당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치면 그게 양당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체력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이런 맥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금 만든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낙연 전 총리도 양당이 너무 횡포를 부려가지고 이 국민들이 양당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 선택지를 제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취지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말로는 그런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고 200번, 300번을 해도 정치적으로 이 맥락이 형성이 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한 이벤트가 쌓여야 되는 건데 지금 총선 앞두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풍력이간이 없다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런 구도라면 이게 파워를 갖기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또 다른 제3지대와 관련해서 어떤 간음세로 언론들이 얘기했던 이상민 의원이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번 딱 만나고 5선인데 국민의힘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자기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 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는데 이 입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뭘 어떻게 봅니까? 재밌게 보지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탈복파다 탈당과 복당을 반복하는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탈당, 복당을 반복했다는 사실보다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주장해왔던 게 개딸 전체주의 이런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민주주의가 없고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됐고 이런 비판을 했는데 오늘 조흥천 원칙과 상식의 한 명인 조흥천 의원이 얘기를 했더만요 국민의힘은 봐줄만하냐 그게 그러면 그 논리로 보면 국민의힘은 봐줄만한 거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대표도 지금 끝내 만족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쯤에서 우리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 김기훈 대표 어디 갔습니까? 전 대표 그러니까 김기훈 어디 갔어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당에는 갈 수 있냐? 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가문의 영광이라는 둔 그러면 그전까지 해왔던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다 뭐가 되죠? 그전까지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하고 이럴 때 언론에서 그래도 양심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불러주기도 하고 야 그래도 민주당 내에도 이런 양심 있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있다 막 이랬는데 그게 다 국민의힘을 가기 위해서 큰 그림으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해온 거였다 빌드업 축구다 그럼 이게 그동안 했던 말은 뭐가 됩니까? 얼마나 우스워지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제일 싫어하는 차별금지법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인데 이제 여기 가셨으니까 이제 뭐 달라지겠죠 입장이 그러면 파금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보수 언론들은 현역 의원이 당을 옮긴 첫 사례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파금은 좀 아니 근데 뭐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파금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다만 충청도권이라는 충청권이라는 그 선거판에서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왜냐하면 충청권은 지금 다수의석이 민주당 의석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지난번에 크게 이겼으니까 다수의석이 민주당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게 거의 모든 지역이 그런데 총선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이겼는데 지선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긴 그 구도잖아요 대선 지선에서는 그 구도잖아요 그래서 지방권력하고 그다음에 총선의 국회의원하고 좀 격차가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이 대개는 좀 해볼 만해 이렇게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상당히 좀 설레는 데가 충청권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가 충청도의 아들이냐 막 주장을 해왔고 그리고 또 충청도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정진석 의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의 뭐 어떤 아주 대단한 어떤 끈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충청도에서 지집어볼 만한데 그래도 우리가 지방권력뿐만이 아니라 현역 의원도 좀 있으면 더 해볼 만한데 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선거에는 조금 뭐 어쨌든 분위기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판에는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적인 뭐 흔들만 전국적인 분위기를 흔들만한 그런 변수는 아니에요 저흰 이거 진짜 잘 모르겠고 저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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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d 한글자막 by 한효정